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네, 구평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구평을 또 우리가 임해야 되는지 그런 안내를 위해서 오늘 또 퀘스트에 썼습니다. 네, 일단 구평을 준비할 때 올해 구평이 어떻게, 뭐 사실 이슈가 많았잖아. 이슈가 많아서 어떻게 될까? 라고 했을 때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거지. 한 가지 확실한 건 결국은 평가 문제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문제는 없었다. 뭐 이런 거지. 그래서 낯선다.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께서 그랬잖아. 요새 낯설다. 어색하다. 문제랑 너랑 사이가 어색한 사이. 그럴 거다. 그래서 그 어색함으로 인해서 체감난도가 좀 높아질 거야. 체감난도는 높을 거야. 근데 이런 문제의 특징이 뭐다? 그렇게 시험 볼 때는 어려웠는데 어라? 쉬는 시간이 풀리네. 그럴 거야. 그러니까 별거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볼 때도 낯선 문제에 대해서 물론 낯선 문제가 나타나서 일단 패스 전략은 괜찮아. 패스하고 일단 빠르게 30번까지 일단 초별로 문제를 잇는 건 중요해. 근데 돌아와서 봤을 때 이거는 낯설어서 되게 어려울 거야. 너무 어려울 거야. 복잡할 거야. 그런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니까. 지나치게 복잡한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고. 이제는 않는다고. 그러니 제발 마음가짐이 물론 이게 자만이 되면 안 돼. 노력도 안 하면서 자만하면 안 되는데 자신감은 되게 중요하다. 아니 뭐 별거 없다. 왜? 포장지만 벗기면 별거 없다. 그런 문제가 올해 평가 문제의 가장 큰 두드러진 특징일 거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한다? 그럼 그 포장지를 벗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 어떻게 포장을 잘 내가 파헤쳐서 내가 아는 쉬운 용어로 바꿔서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근데 그 키가 그 단서가 전부 다 어디에? 어디에? 아유 문제 안 해. 문제밖에 아니라 문제 안 해. 어? 문 열어서 밖에서 찾고 그러면 안 돼? 아니야. 그치? 문제 안 해서. 문을 열 필요가 없어. 뭔 문을 열고. 어? 문제 안에 있어. 문제 안 해서. 그 속에서 해결하면 된다. 그래서 문제 속에 주어진 표현. 표방? 풀방이었잖아. 표현 방식 모든 풀이 방향을 안 내. 결론부가 풀이 방향을 안 내. 결풀방은 숫자까지도 그치? 마지막 숫자까지도 결국 평가하니 그냥 헛도로 맞도로 선택하지 않아. 어? 선택된 숫자까지도 너에게 야 나 이런 거야. 나 사실 이랬네. 네가 아는 어떤 이름을 불러줬을 때 응답하는 그 방향. 두드리고. 똑똑. 넌 이름이 뭐야? 응답이 없어? 그럼 스탑. 근데 이름이 있어? 그럼 나아가야지. 풀이 방향을 전개해 나가야지. 그거야. 딱 이 태도. 그치? 이게 평가 문제를 잘 푸는 태도다. 사설문제 아니고. 그치? 아 그냥 이름을 불러. 이름이 없는데도 막 가야 되고. 이런 사설문제 말고. 딱 그거야. 그치? 그런 문제가 구평에 나올 거고 수능 때 나올 거거든요. 딱 그 얘기입니다. 그치? 그래요. 그래서 일단 올해의 시험은 일단 어떤 문항이 어렵고 어떤 문항은 쉽고 이런 것도 다 깨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절대 번호에 대한 편견을 가지면 또 몽둥이야? 그런 식으로 이제 없겠지. 그래서 지레 겁먹고. 야, 이건 어려울 거야. 가 아니라 문제를 읽어보고. 읽어봤는데. 어우, 어우, 낯설어. 그럼 패스. 그럼 패스. 그래서 일단 29, 30번도 어렵지 않을 수 있다니까. 근데 왜 내가 29, 30번도 맨날 허해해? 맨날 하해해? 문제도 안 읽어. 물론 내가 공부를 안 했어. 공부를 많이 안 했어.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내가 공부를 했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아니 괜히 암 문제에서 매달리다가 쉽게 풀 수 있는 29, 30번도 놓칠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반드시 일단 30번까지는 일단 읽으려는 그 전략. 그래서 평소보다 내가 안 풀겠다가 아니라 형아가 이따가 와서 풀어줄게 이런 말인데요. 그래서 30번까지 풀고 돌아와서. 돌아와서 이제 다시 봐야지. 그 전략이 중요하다. 그치? 그런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연습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려고 하면 결국 평가적이 있잖아. 지나치게 복잡한 킬러문학을 안 내. 근데 변별은 가야 돼. 어떻게 가겠어? 그 어떻게 가? 결국은 뭐야? 다양성에 초점을 맞출 거야. 심지어는 3점짜리도. 54점짜리도. 기존에는 하지 않았던, 내지 않았던 그런 다양한 소재를 낼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문제단 편식,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치?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문제, 다양한 시험에 나를 자꾸 뭐야? 노출시키는 거야. 그런 경험 하나하나들이 굉장히 소중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실전에 제한된 시간에 푸는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어선이 저는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 그럴 단계가 아니. 네가 적어도 교과서 개념을 알면, 그리고 기본적인 기출을 그래도 기출 문제가 어떻다는 걸 알았다면, 해야 돼. 어, 근데 난 부족해요. 아니, 시험을 쳐봐야지 부족한 게 뭔 줄 알지. 지뢰 내가 뭐, 난 다 부족해. 아니, 안 부족한 사람이 어딨어. 인간은 원래 다 부족한 사람이야. 부족한 거야. 근데 용기를 내라는 얘기야. 부딪혀보라고. 그래서 틀려보라고. 틀린 거에 대해서 아파하지 말고, 틀린 거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나를 발전시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 그래서 올해는 또 선생님이 그런 다양성 측면에서 문제를 많이 풀도록, 선생님, 그지? 양승진, 모의고사, 파이널, 그지? 시즌1, 시즌2도 있지만, 선생님, 올해 온라인 퀄 5회분, 그지? 그리고 이감수학도 온라인 6회분. 다양성도 선생님이 또 노력해놨잖아.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났을 때 강의에서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는지 달라. 그냥 해설지 보고 그냥 끝, 이러지 마시고. 해설지는 절대 실전적인 풀이가 아니야.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읽기 자료의 용도인 거지. 절대 실전에서 그렇게 풀리면 망해. 제한자의 주의는 못 풀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게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꼭, 그지? 들어봐 주시고. 그런 연습들, 그지? 이게 이제 우리의 기본 자세일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구평은 물론 우리의 종착력은 아니야. 종착력은 아니지만, 구평이 중요한 이유는 정말 수능과 동일한 예행 연습이잖아. 가장 좋은 예행 연습이야. 물론 선생님 시즌1, 시즌2도 그럴 수 있는데, 아니 뭐, 그지? 평가는 구평만 하겠어. 구평처럼 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좋은 수능 전에 예행 연습에 가장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끼고 아끼고 사실은 중요,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시험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아, 나 오늘 수능 봐. 구평이 아니라 나 오늘 수능 봐. 이런 마인드로 임해야 되는 거야. 물론 선생님 파이널, 그지? 시즌1, 시즌2도 그래야죠. 시즌1, 시즌2를 시험 볼 때, 나 오늘 수능 볼 거야. 라는 마인드로 여러분이 임해야 되는 거야. 그런 마인드로 임할 거라고 예상하고 선생님이 뭐야? 문제를 제작해놨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볼 거라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사설을 하나 푸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면 효과가 미미하겠지. 그지? 그거야, 그지? 그래서 가자고, 그지? 여러분, 할 수 있죠. 우리 뭐 방향이 올바른데, 그지? 우리 너무나 바른 방향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빨리 수능이 왔으면 좋겠어. 빨리, 그지? 내, 내, 좀 나의 그 포텐을 터뜨릴 거야. 빨리 터뜨리고 싶어. 이런 거야, 그지?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자신감하고 최선을 다하면 당연히 수능 때도 결과가 좋을 테니까 항상 지금 시기에는 또 뭐야? 긍정적인 마인드. 부정적인 생각을 내 머릿속에 침투하게 두지 마. 그지? 긍정적인 생각으로 임하는 거. 오케이. 그것만 여러분들이 지키면 구평 잘 보고 와서 선생님이 또 뭐야? 당연히 구평 보고 그냥 점수에 또 1위 1위 하지 마시고 못 볼 수도 있고 잘 볼 수도 있지. 잘 보면 좋겠지만. 그지? 잘 보면 나 역시 잘하고 있어. 나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이 갖는 거고 못 보면 틀린 거에 대한 완벽한, 그지? 보완을 하셔야 되는 거. 오, 다행이다. 수능 전에 내가 이런 약점을 알았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얼마나 다행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다행이다라고 했으면 이제 보완해야지. 그 약점을 보완해야지. 선생님 해석 강의를 통해서 보완해서 준비하면 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점수에 또 1위 1위 하지 마시라고.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최선을 다하고 네. 마지막 또 파이널 기간 선생님이랑 같이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꼭 내보자고 오늘 퀘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